안녕하세요. 쉬운 기아벡터 손흥길자비의 임인영입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제 17강이고요. 드디어 여러분들 공간도용을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평면 운동에서 암풍 문제들을 좀 풀고요. 이제 공간도용으로 들어갈 차례인데요. 여러분들 공간도용이라고 하면 여러분 입과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단원입니다. 선배들이요. 어느 단원이 가장 어렵냐 그러면 공간도용과 벡터 공간도용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벡터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간도용을 잘하는 방법은요. 제가 좀 이따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고 어느 부분에 중점적으로 공부해야 되는지는 제가 좀 이따가 공간도용 들어갈 때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일단 우리가 저번에 안 풀었던 문제들을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힘차게 화이팅 하면서 들어가도록 할게요. 우리 화이팅!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거기 교재 보시면요. 이제 41페이지 6번입니다. 단원종합 문제거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가 뭐냐면요. A라는 벡터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 B라는 벡터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리고 A벡터 플러스 T, B벡터의 크기의 최소값을 구해봐라. 이건 양수죠? 그죠? 절대값이니까. 0 아니면 양수. 근데, 자, 보세요. A라는 벡터에다가 플러스 T에서 B벡터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것의 최소값을 구하라 그러면 이거는 뭐 그림을 그릴 수가 없죠. 물론 그림을 그려서 여러분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굳이 어렵게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나 제곱의 최소값을 구하나 어떻겠습니까? 똑같다라고 생각을 해도 풀어도 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 가지 풀이가 있는데요. 근데 저는 그냥 여러분들 풀이 중에서 아주 단순한 풀이.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절대값이 있고요. A라는 벡터 우리가 교과서대로 1, 마이너스. 선생님이 얘기했더만 제곱으로 한번 생각을 해서 한번 풀어보는 것도 여러분들 숙제를 한번 내볼게요. 1하고 마이너스 7이 있고요. 플러스 T라고 하는 것에 이렇게. B벡터라고 하는 것은 2, 1이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게요. 여기는 1이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2T가 되고요. 콤바.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7, T 마이너스 7 되네요. 그냥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 플러스 2T. 그 다음 T 마이너스 7이 나오는데 그냥 이거의 크기에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는 거니까 우리가 벡터의 크기는 어떻게 구하죠? 이거의 제곱. 1 플러스 2T의 제곱. 플러스 T 마이너스 7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정리하면 루트. 자, 여기서 4T 제곱, T 제곱이니까 5T 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4T, 플러스 4T. 여기는 마이너스 14T가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10T. 그래서 마이너스 10T가 되고요. 좋습니다. 플러스 1, 플러스 49니까 플러스 5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계산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5에다가 여기는 T 제곱의 마이너스 2T가 되고 플러스 1 되고 플러스 45가 되고요. T는 얼마라고 했어요? T는 실수라고 했으니까 T가 얼마일 때? 1일 때죠. 완전 제곱식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T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이만큼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따라서 루트 45니까 우리가 얼마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바로 3루트 5라는 거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고요. 정답은 바로 3번이 되겠습니다. 잘했습니다. 방법은 많을 것 같아요. 이거는 내적도 이용할 수 있고 여러분들 제곱해서 내적을 전개해서 하는 것도 있고 많아요. 다양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수강 후기나 게시판에 올려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했는데 왜 안 될까요? 이렇게 풀어도 되나? 이런 거 물어보는 거 아주 좋습니다. 저는 그런 거 좋아합니다. 아시겠죠? 취미가 그런 거 봐주는 거예요. 학생들. 보겠습니다. 7번 그림과 같이 예각 삼각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삼각형 ABC에서 각의 이등분선의 정리. 선생님이 또 나왔어요. 각의 이등분선의 정리. 저번 저번 시간에 제가 각의 이등분선의 정리 나왔나요? 각의 이등분선의 정리가 선생님이 어디서 보라고 했습니까? 수원에서 여러분들 제 10분 개념이나 기본 개념 강의를 보면요. 왜 각의 이등분선의 정리가 왜 이거 대 이거는 이렇게 되는지를 아주 잘 증명을 해놨어요. 특히 기본 개념으로 가시면 여러분들 또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이미 각의 이등분선의 정리만 알면 문제는 쉬워요. 왜냐하면 여기서 문제에서 BC와 만나는 점이라고 했는데 그리고 그걸 2대 3으로 2대 3 2대 3이라고 하면 여기가 2일 때 여기는 3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그런데 여기가 4예요. AB가 4 그러면 AC는 얼마예요? 2대 3 2대 3이니까 여기는 6이 되는 거예요. 이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각의 이등분선의 정리는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다. 제가 이거 여러분들 수원에서 증명 많이 해놨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문제에서 뭘 구하려 했습니까? 사인 A를 구하려 했는데 사인 A가 주어졌네요. 사인 A가 먼저 얼마라고 주어졌냐면요. 사인 A가 5분의 4로 주어졌어요. 그런데 굳이 구하고 싶은 건 AB하고 AC의 내적 값을 구하려 했는데 자 AB벡터하고요. 자 드디어 나왔네요. AC벡터를 내적하는 것은 뭐가 중요합니까? AB벡터의 크기 AC벡터의 크기에다가 무슨 세타예요?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AB벡터의 크기가 얼마입니까? 문제에서 4라고 나왔고요. AC벡터의 크기가 6이라고 나왔고 코사인 세타인데 이 세타는 A죠. 그냥 A라고 써도 상관없네요. 좋습니다. A 그런데 여기서 코사인 A를 구하려고 봤더니 코사인 A가 안 나오고 뭐가 나왔어요? 사인 A가 나왔어요. 사인 A하고 코사인 A의 관계를 이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코사인 A라고 하는 것은요. 예각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바로 들어가도 돼요. 1 마이너스 5분의 4의 제곱으로 해도 되고 아니면 삼각형 그려보세요. 여기를 내가 여기가 5일 때 여기 5일 때 얼마라는 얘기예요? 4라는 얘기죠. 여기는 3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계산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여기 A라고 하도 직각삼각형을 만든 상태에서 풀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뭐 이렇게 풀어도 이렇게 풀어도 상관없어요. 예각이니까요. 1 마이너스 25분의 얼마가 돼요? 여기는 16이 돼. 이렇게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25분의 9니까 5분의 3이 되고요. 따라서 여기는 우리가 5분의 3이 된다는 걸 쉽게 풀었을 거예요. 따라서 정리하면 5분의 70인가요? 예 72 여기 9, 38이니까 4 하면 72 정답은 몇 번에 있습니까? 여러분 정확하게 3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비교적 여러분도 쉽게 풀었을 것 같아요. 각의 2등분서는 정리만 알면 여러분도 쉽게 풀어낼 수 있었을 거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가보겠습니다. 8번 가보겠습니다. 8번도 여러분들 쉽게 풀었을 것 같아요. 내가 너무너무 강조했던 얘기죠. 딱 보자마자 각 나왔고요. 크기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A벡터하고 플러스 이 B벡터의 크기를 구하라고 했는데 이거 A벡터 아까는 성분이 주어졌지만 성분이 없잖아요. 지금 A벡터, B벡터 이걸 이 안에를 계산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뭐하라고 했어요. 제곱을 하라고 그랬죠. 제곱을 구하라. 자 연산 과정이 제곱을 구한다면 나중에 루트를 씌우면 되는 겁니다. 양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거는 제곱하면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게 뭐예요. 과정 한 번 더 써드릴게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B벡터에다가 내적 A라는 벡터에다가 플러스 이 B벡터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같은 것을 내적하면 크기의 제곱이에요. 네 좋습니다. 따라서 자 이거 정리하면 A벡터의 같은 배적끼리 내적하면 제곱 플러스 2AB 2AB니까 4AB인데 A벡터 B벡터 내적이죠. 그리고 플러스 4B벡터의 크기의 제곱이 자 계산합니다. A벡터의 크기의 제곱은 25가 되고요. 플러스 바로 갈게요. 크기 크기 4 곱하기 크기 크기 코사인 세타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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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사인 세타인데요. 코사인 4분의 3파이 자 코사인 4분의 3파이는 여러분들 몇입니까? 각이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미적분투에서 머릿속에 돌아가야 돼요. 1사분면에서 쭉 돌아가서 2사분면에서 45도 각을 찍히죠. 밑으로 핵수축과 2분의 루트 2인데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가 되고 여러분들 찍혀야 됩니다. 플러스 자 4 곱하기 B의 어 B 크기 B벡터의 크기의 제곱이니까 8 되겠죠. 따라서 정리 5에다가 25에다가 그 다음에 여기는 지워질까요? 2 지워지고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에 20 마이너스 40이 되겠고요. 플러스 32가 되겠죠. 따라서 얘는 마이너스 15 이건 얼마입니까? 이건 5 17이니까 17인가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정답은 17이 아니고 왜? 우리가 제곱을 했죠. 따라서 우리가 루트 17이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7로 혹시 주관식으로 여러분이 하면 17로 쓸까 봐 겁이 납니다. 여러분들 꼭 루트 17로 정확하게 서술형 문제나 풀어주실 때 여러분들이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 다음 가보겠습니다. 자 9번입니다. 9번은 여러분들 아 평면 벡터에서 평면 상에서의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 방법 우리가 수원에서 배우는 것보다는 수원에서 아는 개념을 좀 잊어버리고 우리가 나중에 공간 벡터에서 배우기 전에 평면 벡터에서 새롭게 배운다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려고 했습니다. 그거예요 바로. 자 보겠습니다. 두 점이 두 점에 대해서 선분 A, B를 3대 2로 외분하는 점을 지나고 3대 2로 외분하는 점을 우리가 수원에서 배우는 점 수원에서 배우는 점 우리가 A라고 하는 점이 2, 마이너스 3이고요. 자 B라는 점이 1, 2입니다. 얘를 3대 2로 외분하는 점은 3, 마이너스 2에다가 컴마 3, 마이너스 2 자 이것도 여러분들 공식 공식이 기억 안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 수원 기본 개념이나 10분 개념을 보시면 확실히 나와 있어요. 공식을 설마 근데 이과생인데 이거 까먹었을까요? 잊어버렸을까요? 잊어버린 학생도 있을 것 같아요. 부끄러워하지 말고요.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찾아보세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부끄러움이 있으면 안됩니다. 수학 공부 안됩니다. 자 3 빼기니까요. 3 곱하기 자 3대 2니까 우리가 3 곱하기 1 이렇게 마이너스 2 곱하기 2 이렇게 되고요. 또 3 곱하기 2 그 다음에 2 곱하기 마이너스 3 2 곱하기 3이니까 2 곱하기 마이너스니까 제가 여기다 이렇게 써드릴게요. 여기는 플러스가 되겠죠. 마이너스 3이니까 2 곱하기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6인데 플러스로 써드리겠습니다. 널레 마이너스 했으니까. 자 그러면 이 좌표는 어떻게 될까요? 하면 여기는 3에서 4 빼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1 되고요. 여기는 1이고 여기도 6이고 여기가 12가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 일단은 우리가 12를 마이너스 1, 12를 지나는 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에 뭐라 그랬어요? 수직인 직선이니까 무슨 벡터가 나온 거예요? 여기서 뭘 찾아낼 수 있어요? 법선 벡터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법선 벡터 이거에 수직인 직선이니까 이거에 수직인 직선이니까 이 직선의 방향 벡터가 법선 벡터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벌써 잊어버렸나요?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어떻게 돼요? 2, 2 나눠버리면 여긴 2가 되고요. 방향 벡터가 근데 여기선 법선 벡터입니다. 그 다음에 2로 여기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이네요. 이렇게 이거를 우리가 무슨 벡터로 하고 있어요? 법선 벡터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점을 지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 연습했어요. 2에다가 x 플러스 1이고요. 마이너스 1에다가 y 마이너스 12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 써주면 2, 마이너스 1을 법선 벡터로 하고 있고 마이너스 1, 12를 지나는 직선인데 여기서 마이너스 5, a를 지난다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5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가 되고요. 마이너스 a를 지난다고 했으니까 a 마이너스 12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여기죠. 따라서 a라고 하는 값은 어떻게 됩니까? a라고 하는 값은 자, 이거 넘어가고 플러스 12, 마이너스 8 플러스 12, 그러니까 플러스 4가 되겠죠. 됐어요? 그래서 정리하면 몇 번에 있습니까? 정답은 바로 4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좋습니다. 계속 가보겠습니다. 이번에 10번이에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 x축과 이르는 예각의 크기. 이건 너무너무 풀이가 많을 것 같아요. 우리가 1학원 때 배웠던 방식도 있고요. 미적분 2에서 배우는 방식도 있고 또 어떤 방식이 있을까요? 뭐 기하 벡터에서 방향 벡터를 가지고 풀어가는 방식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풀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일단은 두 점을 지나는 직선입니다. 두 점을 지나는 직선에 무슨 벡터를 먼저 구할 줄 알아야 돼요? 방향 벡터를 구할 수 있는데 그 방향 벡터는 a에서 b로 가는 벡터다. a에서 b로 가는 벡터니까 얘는 5b 벡터에서 마이너스 5a라는 벡터를 빼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5b 벡터는 어떻게 되고요? 마이너스 2,1이 되고요. 마이너스 a라는 벡터는 마이너스 3에서 3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리하면 얘는 1,1,2가 되는 거예요. 이게 a,b 벡터인데 a 벡터가 뭐예요? 이 직선의 방향 벡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좌표 평면상에서 x축 y축 이렇게 그리시고 1,1이면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면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가는 벡터를 말하는 거예요. 얘가 x축과 이르는 각입니다. 와 이 예각을 구하라고 했어요. 세타 됐습니까? 여기서 바로 구할 수 있겠네요. 바로 구하죠. 너무 어렵게 가지 말고요. 여기 5고요. 루트 5고요. 여기 1이고요. 여기가 2고요. 문제에서 뭐 구하랬습니까? 탄젠트 세타를 구하랍니다. 탄젠트 세타는 얼마예요? 바로 1분의 2 예각이라고 했으니까 탄젠트 세타는 1분의 2니까 바로 2라고 여러분들이 놓을 수 있고요. 정답은 바로 몇 번입니까? 4번입니다. 아니면 방향 벡터를 가지고 구해도 상관없어요. 방향 벡터 x축으로 x축을 향하는 방향 벡터는 뭘까요? 혹시 x축으로 향하는 방향 벡터는 우리가 편하게 1,0으로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y축으로 향하는 방향 벡터는 0,1로 적어주시면 되고 이건 나중에 또 공간상에 선생님이 정말 많이 얘기할 건데 일단 여기서 평면상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풀어도 되고요. 뭐 이런 방식으로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얘하고 내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각을 구하는 것도 괜찮아요. 아시겠어요? 예, 좋습니다. 근데 이제 1학년 방식보다는 우리가 기하 벡터에서 원하는 방식으로 풀도록 노력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벡터를 통해서. 자, 좋습니다. 그 다음에 가볼게요. 11번입니다. 거의 다 왔는데요. 좌표 평면 위로 움직이는 점 PXY 시각 T에서 위치가 이렇게 된다. 1에서의 속도가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했을 때 코스한 세타를 구하라. 문제가 어느 정도 보이죠? 어떤 걸 볼 수 있어야 되냐면요. 속도를 구할 수 있죠. 속도는 뭐예요? 벡터입니다. 스칼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X를 누구로 미분한 거. 속도를 구하기 위해서 X를 T로 미분하니까 여기는 T의 제곱에 마이너스 4T에다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잘했어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Y를 T로 미분하는 거예요. 자, Y를 T로 미분하면 4T의 세제곱이고요. 마이너스 3T의 제곱이고요. 플러스 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T제곱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1. 4T의 세제곱 마이너스 3T제곱 플러스 2가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게 뭐예요? 속도. 1에서의 속도라고 하면 T가 1에서의 속도는 벡터입니다. 벡터. 1을 대입하면 1 마이너스 1 없어지고 마이너스 4가 되고요. 그리고요. 1을 집어넣으면 6 여기는 3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속도예요. 속력은 어떻게 되죠? 제곱 제곱 플러스 루트 됐어요? 예, 좋습니다. 엑소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도니까 이것도 선생님이 쉽게 할 수 있겠네요. 자, 여기 엑소축이라고 놓고요. Y축이라고 놓으면 양의 방향은 어떤 양이? 이렇게 되는 방향이고 4,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것은 자, 어떤 생각입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4고요. 마이너스 4, 3이니까 이렇게 되는 이렇게 생긴 이 벡터를 말하는 거예요. 속도가 자, 그런데 엑소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도예요. 자, 이걸 세타라고 했을 때 코사인 세타인데 이건 또 뭐예요? 삼각함수의 정의죠. 삼각함수의 정의는 여기에 길이 분해 길이니까 5분의 무슨 좌표? X좌표니까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여기가 5 마이너스 4 따라서 정의에 의해서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5분의 4고요. 정답은 바로 1번이 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2번 문제입니다. 어떤 태풍이 발생한지 T시간 후에 태풍의 눈의 위치가 발생 지점으로 동쪽으로 야, 이것도 어떤 느낌 동쪽으로 그리고 북쪽으로 오케이 태풍이 발생한지 A시간 후 태풍의 눈의 가속도의 크기가 2루트 61일 때 속력이 B다. 속력은 B다. 실수 A, B의 값을 구하라. 속력도 구하고요. 가속도가 2루트 60이라는 걸 가지고 A시간 후라고 했으니까 A를 집어넣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계산 과정은 아주 간단해요. 그냥 계산을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먼저 이것부터 정리를 해드릴게요. 먼저 이게 동쪽이라는 얘기죠. 동쪽 방향이니까 그게 X죠. X성분. 그러니까 2t의 3제곱에 마이너스 t제곱에다가 마이너스 t가 되는 거고요. 자, y라고 하는 성분은 어떻게 됩니까? t의 3제곱에다가 플러스 3t제곱에다가 마이너스 5t가 되는 거예요. 왜? 동쪽 방향 그 다음에 북쪽 방향이라고 했으니까 위치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누굴 먼저 구할까요? 속도를 먼저 구하겠습니다. 속도는 벡터입니다. 속도 벡터는요. 6t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t에다가 마이너스 1이 되고요. 6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1이 되고요. 바로 비불하겠습니다. 3t제곱 플러스 6t 마이너스 5가 되겠죠. 이게 바로 속도 벡터예요. 속도 그 다음에 a라는 벡터는 가속도입니다. 한 번 더 비분하면 어떻게 돼요? 12t의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여기는 마찬가지로 6t에다가 플러스 얼마가 됩니까? 6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가속도까지 여러분들이 구하는 과정이고요. 이제 뭘 구하랩니까? 여기는 선생님 a1이라고 할게요. 여기 a가 또 있네요. 문자가 자 보세요. 태풍이 발생한 지 a 시간인데 여기 타필이면 a네요. 그러니까 a를 구별하기 위해서 a1으로 놓겠습니다. 자 이제 가속도의 크기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가속도는요. 크기 크기는 이거의 제곱 이거의 제곱 그래서 12t 마이너스 2의 제곱에 플러스 6t에다가 플러스 6의 제곱이 얼마다? 바로 2루트 61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면 되는데요. 선생님이 이 계산은 선생님이 너무 많이 했죠. 아까도 많이 했으니까 제가 생략을 하고요. 이렇게 해서 나온 t값이 있어요. t값이 예를 들어 1인데요. 그 1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바로 a값이에요. a가 1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만 좀 계산을 해드릴게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뭘 구하랩니까? 속력을 구하랬으니까 a가 1일 때라고 하면 속력은 1 집어넣으면 6에서 2 빼고 1 빼니까 3이 되기 왜요? 자 1 집어넣으면 여기는 뭐가 돼요? 4가 되겠죠. 됐어요? 그러면 따라서 우리가 속력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5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b라고 하는 것은 5고요. 우리가 원하는 a값은 1이므로 a 플러스 b의 값은 6이다. 정답은 1번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계산만 조금 해주시면 여러분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여러분들 43페이지 보시면 이제 우리 큰 단원 평면 벡터라는 너무너무 큰 단원에 대해서 또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여러분들 서술형 코너 여기 a 적어드리고 b 적어드리고 c를 적어드리면요 여러분들 혹시 삼각형의 넓이를 여기 길이를 내가 c라고 할게요 제가 여기 길이를 a라고 할게요 여기 각을 내가 이렇게 세타라고 놓으면요 이 삼각형의 넓이는 아주 간단해요 s는 2분의 1에다가 두 변 a 곱하기 c를 했으면 여기다가 뭐만 해주시면 되냐면요 사인 세타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두 변과 끼인 각을 알면 된다 두 변과 끼인 각을 알면 된다 충분히 여러분들이 잊어버릴 것 같으면요 그냥 수선의 발 내려버리세요 이렇게 그럼 여기 길이가 얼마인지만 여러분들 처리할 수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예요 c에다가 여기서 여기까지는 사인 바로 세타가 되는 거니까 삼각형의 넓이는 a 곱하기 c 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분의 1 a 곱하기 c 사인에서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제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어떻게 될까요 라고 하면요 똑같아요 평행사변형 넓이 이런 구조로 보시면 되는 거죠 넓이하고 이 넓이하고 같은 거죠 그러면 몇 배 해주면 두 변 두 배 해주면 되니까 그냥 요게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됩니다 알았죠 잘했죠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모르겠으면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바로 가볼게요 그러면 문제에서 주어진 게 뭐냐면요 ab가 3이고요 bc가 4예요 그런데 넓이를 구하고 싶은데 이 각을 몰라요 그런데 문제에서 b a 벡터하고 b c 벡터의 4루트 5 내적한 값이 4루트 5 그 말은 드디어 b a 벡터의 크기가 b a 벡터의 크기 곱하기 b c 벡터의 크기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값이 얼마라는 얘기입니까 4루트 5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b a 벡터의 크기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3이라고 했고요 b c 벡터의 크기는 4라고 했어요 크기가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것이 4루트 5라고 나왔는데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값은 계산하면 얼마가 돼요 여기 4, 4 약분 되나요 3분의 루트 5가 되는 거예요 사인 세타를 구하는 방법은 너무 많죠 여러분들 그런데 어차피 세타는 0도부터 시작해서 180도까지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차피 사인 값은 무조건 양수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기 예각 삼각형 생각하고 편하게 구하세요 이렇게 나오면 3하고 세타일 때 여기가 루트 5라는 얘기는 왜 루트 5라는 얘기죠 됐어요 그러면 여기는 2가 되겠죠 됐어요 너무 쉽죠 그래서 여기가 세타일 때 3이 루트 5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직각 삼각형에서 좋습니다 그러면 넓이를 구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넓이는 3 곱하기 4에다가 사인 세타니까 여기도 3분의 2가 되고요 정리하면 여러분들이 쉽게 8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어요 좋습니다 정답은 8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마지막 문제입니다 너무 아쉽네요 평면 벡터 평면이 끝났네요 너무 아쉬워요 저도 그림과 같이 삼각형 ABC에서 AB가 4고요 BC가 5고요 BA 벡터 BC 아까 똑같네요 BA 벡터하고 BC 벡터가 5루트 7의 마이너스라는 얘기는요 이 각이요 둔각이라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그런데 바로 구해버리면 BA 벡터하고 두고 금방학 문제랑 똑같아요 내적은요 크기가 얼마고요 4고요 크기가 5고요 곱하기 코사인 세타인데 그 코사인 세타 그 값이 얼마로 나왔어요 마이너스 5루트 7로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 5하고 이 5하고 지워집니다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4루트 7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인 세타 값을 구하면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할 수가 있습니까 예 좋습니다 끼인 각 알면 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인 세타를 어떻게 구하냐 방법은 많아요 삼각형을 그렸으면 삼각형을 그려주시면 돼요 어차피 예각이라고 편하게 생각하세요 어차피 사인은 양수입니다 4고요 여기는 루트 루트가 얼마예요 루트 7이죠 그러면 여기는 16에서 7 빼니까 3 됩니다 물론 이게 세타는 아니에요 둔각이기 때문에 이게 세타죠 이게 이렇게 알겠어요 그렇지만 어차피 삼각형에서 여러분들 구해서도 상관없고요 이런 방법이 여러분들 익숙하지 않으면요 그냥 코사인 세타를 이렇게 구할까요 사인 세타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사인 세타는 무조건 양수예요 둔각이니까 됐어요 그럼 1 마이너스 16분의 코사인 제곱 세타를 빼니까 7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4분의 3이라는 거 확인이 됩니다 자 따라서 넓이를 구하려고 했으니까 넓이는요 어차피 이게 둔각이든 예각이든 간에 똑같은 방법으로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5에다가 4분의 3 정리하면 지워지고 나서 얘는 2분의 15가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고요 정답은 몇 번입니까 아 주가지식이네요 2분의 15가 된다 서술형 문제인데 당연히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풀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드디어 우리가 고대하고 고대하던 공간도형을 들어갈 차례입니다 자 이제 선생님이랑 같이 조금 얘기를 좀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 거기 한 장 넘어가 보세요 44페이지인데요 저랑 같이 얘기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공간도형을 공부하는 자세입니다 자 한번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태까지 이제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이 공간도형이라고 하는 단어를 어떻게 하면 쉽게 여러분들한테 접근하기 접근할 수 있게 할까라는 고민을 많이 해보고 그 다음에 실제로 현장에서 학생들이 아 느낀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설명을 좀 잠깐 해주면요 여러분들 일단 어떤 오해를 하냐면요 잘 보세요 공간도형이라고 합니다 이름이 뭐예요 공간도형입니다 이제는 2차원이 아니고 3차원이에요 공간상에서 이제 도형들을 다루는 건데요 일단 공간도형을 학생들이 일단 부담스러워해요 왜 그러냐면요 잘 보세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우리가 이런 칠판 보세요 평면이죠 그죠 그 다음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연습장 다 평면이죠 공간이 아니잖아요 근데 평면에다가 우리가 뭘 그립니까 공간도형을 그리잖아요 정사면치도 그릴 거고 막 구도 그립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원을 그리는 게 아니고 이제는 막 구를 그릴 거예요 이렇게 평면에다가 3차원 도형을 그리기 때문에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잘 어? 뒤에는 뭐가 있을까? 칠판 뒤에 뭐가 있을까? 상상이 안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공간도형을 잘하려면 공간 지각 능력이 좋아야 돼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타고나야 됩니까? 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자 선생님 생각 그래요 어느 정도 타고남이 있는 것도 유리합니다 공간도형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하지만요 우리가 고등학교에서 공부하는 공간도형 자체는요 타고난 공간 지각 능력을 너무 많이 인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공간도형의 기본적인 성질 각을 구하는 방법 길이를 구하는 방법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물어봅니다 그런 것들을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러면 공간도형을 잘하는 방법을 제가 설명해 주면요 일단 여러분들이 자기가 공간도형을 못한다는 생각은 잊어버리셔야 됩니다 부담스러움 없어야 됩니다 노력해야 돼요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되냐면요 첫 번째는요 공간도형은요 어쩔 수 없죠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해보고 많이 그려봐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들 많이 그려랍니다 선생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많이 그려란 얘기는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연습장을 쓰는데 조그맣게 도형을 그리지 마시고요 자 앞으로 선생님이 연습장 아끼지 마세요 그냥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도형을 A4 용지에다가 그릴 때는요 큼지막하게 그리세요 이제 앞으로 부담스러워 하지 말고 많이 그려봐야지 아 이 도형에서의 각도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길이도 구해집니다 그래서 항상 선생님이 얘기하는 것이 연습장을 아끼지 마라 공간도형을 공부하는 자세는요 많이 그려라 합니다 많이 그려라 연습장 하나를 계속 그려보고 또 그려보고 또 그려보고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를 계속해서 관찰하라는 얘기에요 자 그려라는 얘기는 뭐하라는 얘기에요 관찰하라는 얘기에요 관찰 그리고 두 번째는 많이 생각해야 돼요 정말 많이 생각해야 돼요 자 답을 보려고 하지 말고요 일단 처음에 물론 처음에 좀 안 잡혀있을 때는 좀 풀이랑 같이 선생님 수업을 들으면서 할 수 있지만요 조금 실력이 늘습니다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간 이후부터는요 스스로 풀어야 됩니다 공간도형이 특이하게요 풀이가요 너무너무 많아요 한 문제에 대해서 풀이가 너무너무 많아요 실제로 우리가 수능 문제를 풀더라고요 풀을요 여러 가지로 나오게끔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식을 풀어서 내는 방법 직관적으로 풀어내는 방법 요즘에 그런 것들이 다 요구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푸는 연습이 어느 정도 실력이 쌓인 부분부터는 스스로 많이 생각을 해야 돼요 정말 많이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편견을 없앨 수 있습니다 내가 공간도형을 못해가 아니고요 공간도형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못한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얘기한 부분들 선생님이 정말 공간도형은 여러분들한테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그 다음에 수능에 필요한 내용까지 확실하게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따라오세요 많이 그려보시고 그 다음에 일단 많은 아이디어를 생각해 보세요 많은 생각 많은 아이디어 생각 똑같은 얘기지만 많이 생각해 보세요 틀리더라도 많이 생각해 보세요 두 가지를 지켜주시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또 한 가지 얘기할 거거든요 공간도형이라고 하는 것은요 뭘 구하는 거예요 라고 얘기하면요 사실은요 시험에서 선생님이 실질적으로 얘기를 할게요 공간도형에서 뭘 물어볼까요 공간도형은 대부분의 문제들은요 여러분들 혹시 각이라는 용어 알죠 각 각을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거리를 물어봐요 이제 공간상에 떠다니는 예를 들어 두 직선이 있습니다 두 직선 이루는 각을 물어볼 거예요 이런 거 그 다음에 어떤 거리를 물어본다는 얘기는 어떤 점이 있고요 어떤 직선이 공간상에 있는 거예요 이 점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 최단 거리를 물어볼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공간도형은요 어차피 각과 거리를 구하는 게 바로 핵심입니다 대부분의 수능 문제하고 여러분들 내신 문제를 보면 결국 결론은 뭘까요 각을 구하라 거리를 구하라 넓이를 구하라는데요 넓이도 결국 각을 구하시고 구합니다 정상이라고 하는 것도 각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속에 녹아져 있는 개념 자체가 각이에요 각 그리고 그 각을 통해서 거리하고 넓이를 구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그전에는요 공간적 문제를 풀 때요 J코사인 법칙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근데 교육과정이 빠지면서 J코사인 법칙을 이용하는 그 방법보다는 우리가 직각삼각형을 통해서 우리가 각을 구하고 길이를 구하는 방법이 출제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코사인 J법칙을 이용하는 문제는 이제는 배제되고요 직각삼각형 수선의 발을 통한 직각삼각형을 이용해서 어떤 삼선의 정리나 이런 정사형의 개념을 가지고 문제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개정교육과정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각과 거리가 중요하다 자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리고 공간대용을 잘하는 방법은 많이 그려라 그리고 많이 생각해라 연습장 아끼지 말고요 고도의 수학적인 사고력을 물어보진 않습니다 기본적인 것들을 먼저 물어봅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제 드디어 선생님이랑 같이 선생님이 이거 교재에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거기 교재에 있는 부분에서 더 추가되어야 될 내용들은요 선생님이 제가 자료실에다가 또 마찬가지로 더 알고 싶어요나 공간대용은 프린트를 또 따로 올릴게요 여러분들 이 순서대로 공부를 하시고 여러분들 그 프린트 책에 있는 내용도 읽어보시고 선생님 프린트랑 같이 비교해 보면서 겹쳐있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새로 추가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증명할 건 증명을 해드리는 게 좋습니다 알겠어요 여러분들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여러분들 공간대용에서 첫 번째 배우는 게 뭔지부터 하나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간대용이기 때문에 제가 분필을 조금 더 여러분들 굵은 걸로 좀 사용하면서 여러분들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인데요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요 평면의 결정 조건입니다 자 처음에 배우는 것 자체가 좀 부담스러워요 뭘 결정하고 있네 평면의 결정 조건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거기다가 여러분들 먼저 평면의 결정 조건은 중요하다라고 일단 표시를 해주세요 어떻게 하면 평면이 결정되냐라는 얘기인데 자 먼저 여러분도 기억하셔야 될게요 선생님 결정된다는 말 제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결정된다는 말은요 여러 개가 아니라는 얘기죠 딱 유일하게 한 개로만 결정되는 거예요 선생님 이름은 이민영이야 이미 결정된 거죠 이해됐습니까 잘 보세요 한 직선이 있지 않은 세 점은요 한 평면을 결정한다 맞습니다 그죠 왜 한 직선이 있지 않은 세 점은 한 평면을 결정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직선이 이렇게 있어요 어떤 한 직선 위에 있는 세 점은요 평면을 결정을 할까요 하나로 결정할 수가 없죠 이런 평면도 있을 수 있지만요 충분히 이러한 평면도 만들어질 수가 있죠 선생님 그림 이해가 됩니까 충분히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로 결정이 안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한 직선이 있지 않은 세 점은 평면을 결정하지만 한 직선이 있는 세 점은 평면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이런 건 객관식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내신에서 두 번째 한 직선과 그 위에 있지 않은 한 점 느껴보시면 되는 거예요 한 직선과 그 위에 있지 않은 한 점 이렇게 여러분들 느껴보시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만나는 두 직선 평면 하나 결정하겠구나 유일하게 하나로 결정이 안 되겠구나 그 다음에 평행한 두 직선 어 그렇네 평면 하나를 결정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이 네 가지가 평면의 결정 조건이고 나중에 여러분들 공간 벡터에서 공간 도형의 방전식을 배우는 일 공간 도형의 방전식에서 평면을 우리가 만들어 놓는 거예요 식으로 평면을 나중에 만들어낼 때 이런 식이 있어요 ax 플러스 by 플러스 cz 플러스 d는 0이라는 평면을 만들어낼 때 앞으로 이 네 가지 조건을 가지고 평면을 만들어낼 겁니다 평면이 결정됐으니까 분명히 평면이 어떻게 구해지겠지라는 생각을 갖고 가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이건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평면의 결정 조건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시험에서 여러분들 조심해야 될 건 이런 거예요 한 직선이 있는 세 점은 평면을 결정할 수 없다 그냥 세 점이라고 하면 안 돼요 한 직선이 있지 않은 세 점이라고 얘기해야 되고요 또 뒤에 가면 꼬이니치라고 있거든요 꼬이니치에 있는 것도 한 평면을 결정할 수가 없어요 그것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는 외우는 것보다는요 아 네 얘기해 보시고 당연히 하나로 결정이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좋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직선의 위치관계예요 자 두 직선의 위치관계는요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좋아요 평행한 경우 좋아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안타깝게도 3번에서 꼬이니치에 있는 경우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 꼬이니치 자 이 세 가지는 일단 느껴보시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를 이렇게 구별시킵니다 왜요? 자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하고 평행한 경우는 한 평면을 결정하죠 그런데 꼬이니치에 있으면 한 평면을 결정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이 직선하고 이 직선이 지금 어떻게 해요? 평면을 결정합니까? 평면을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아 그래서 한 평면이 있는 경우 한 평면이 있지 않은 경우로 나눠주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혹시 꼬이니치가 우리가 그전에 선생님이 초등학교 중학교 때 배우는데도 선생님이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설명했지만 꼬이니치라고 하는 것의 정확한 정의는요 어떠지도 않고요 만나지도 않고요 만나 표시하세요 만나지도 않고요 평행해서도 안 돼요 그걸 우리가 꼬이니치라고 얘기합니다 만나지도 않고 평행하지도 않을 때 우리가 꼬이니치라고 얘기하고 꼬이니치 있을 때는 한 평면을 평평면에 있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선생님이 바로 선생님 여러분들한테 이런 걸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중요한 내용인데요 잘 보세요 우리가 공간 내용은 뭐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각과 거리를 구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러면 시험에서 잘 보세요 그림을 한번 보세요 여기서는요 각을 구하기 너무 쉽죠 시험에 나올까요? 안 나와요 각 자체가 쉽잖아요 너무 여기서 잘 안 나오죠 각이라고 하는 거죠 보니까 이거 각 0도네 180도네 이렇게 편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서의 각은 중요합니다 꼬이니치에 있는 각 너무 중요하고요 꼬이니치에 있는 거리 너무 중요합니다 두 직선이 꼬이니치 때 거리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냥 바로 여러분들 트레이닝을 시켜줄 거예요 각과 거리를 어떻게 구할 것인지에 대한 선생님이 확실한 해법을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요 아예 그냥 물론 나중에 설명이 되지만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할 겁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한테 처음부터 뭐가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 익숙하게 여기기 위해서 지금 선생님이 다시 한번 깔끔하게 설명을 해드리는데요 자 요것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더 알고 싶어요 입니다 뭘 알고 싶을까요 꼬이니치에 있는 두 직선이 이루는 각과 거리는 어떻게 구할까요 이게 바로 오늘의 포인트예요 요것만 좀 정리하겠습니다 물론 이거 하다가 못하면 뒤에 넘어가서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요 꼬이니치에 있는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먼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떤 평면이 있어요 꼬이니치라고 하면요 내가 이렇게 했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있다고 한번 생각해볼게요 그림을 좀 잘 그려줘야지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이해를 쉽게 하세요 이렇게 꼬이니치가 있는 거 보이십니까 만나지도 않고 평행하지도 않는데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니고요 자 어떻게 하기로 약속을 하냐면요 꼬이니치에 있는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은요 바로 여러분들 거기다 필기하세요 평행이동이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와 그렇구나 앞으로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은요 평행이동을 합니다 꼬이니치에 있을 경우 굳이 꼬이니치에 있지 않고 만나는 경우는 굳이 할 필요 없잖아요 꼬이니치에 있는 경우가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평행이동을 하라는 얘기예요 자 평행이동은 어떻게 하냐면요 자 이 직선을요 선생님이 이렇게 만나게끔 한다는 얘기예요 평행이동시켜요 그러면 여기서 만나 생기는 각이 하나 보입니까 이걸 우리가 꼬이니치에 있는 두 직선 사이의 각이라고 얘기합니다 두 직선이 이루는 각 그래서 여러분들 아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은 뭘 이용한다 바로 평행이동을 이용한다 바로 꼬이니치에 있을 때 자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이제 그림이 아주 이쁘게 나왔는데요 여기 이런 그림입니다 자 보세요 얘하고요 얘하고 얘가 이루는 각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꼬이니치에 있는데 아 얘를 어떻게 해서 평행이동을 시켜서 바로 이 각을 구한다 이게 바로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다 여러분 필기도 하세요 얘를 한번 들어보는 게 낫겠죠 완벽한 얘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얘를 어떻게 들어보면요 자 이렇게 세 보세요 자 뭐 무슨 정류면체 한번 그려볼까요 여러분들 정류면체 선생님이 정확하게 좀 그림은 조금 신경을 쓸게요 천천히 그리더라도 그림을 조금 신경을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을 어떤 거 이렇게 그렸으면요 정류면체라고 할게요 선생님이 이렇게 분홍색 분필하고요 또 어디 그릴까요 자 요 점하고 요 점하고 요렇게 이어 볼게요 노란색 이해 됐습니까 자 제가 표시해 드릴까요 저기 A가 있고요 여기 B가 있고 여기 C가 있고 D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E가 있고요 여기 F가 있고 G가 있고 여기 H가 있으면요 노란색과 분홍색의 각을 구해보자 이거 만나지 만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설마 이걸 만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보이십니까 분홍색이랑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노란색이 됐어요 근데 각을 구하려고 했는데 각을 구하기 어려우면요 이제는 뭐 해야 됩니까 이제는 꼬이니치 있으니까 뭘 이용해 평행이동을 해야 돼요 평행이동을 어떻게 하냐라고 물어보면요 여러가지 방법은 있는데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이 그림을 다시 그려볼까요 이렇게 두 개를 한번 그려볼게요 평양 편하게 여러분들이 그림이 안 보일 것 같아서 이렇게 자 이렇게 이렇게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AF라고 하는 것이 있고 C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C라고 하는 것을 선생님이 그대로 얘는 놔둘게요 이렇게 된 직선이죠 그대로 하나 더 그린 겁니다 자 여기로 선생님이 E라고 하고요 C라고 하면 오른쪽에 붙여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AF를 AF라고 하는 것을 선생님이 이거죠 이거인 것을 이렇게 연결시켜도 되겠습니까 아 그렇구나 아 여기가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해드릴게요 AF라고 하는 것은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죠 됐어요 평행이동을 시켜버린 거예요 옮겨버린 겁니다 여기 있는 것을 이렇게 옮겨버린 거예요 그러면 얘하고 얘가 이루는 각은 어떻게 구할 거니 라고 물어보면요 자 우리 각이라고 하는 것은요 길이가 중요하진 않죠 B만 중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길이 아무거나 1로 한번 나와 A로 나도 상관없습니다 정육면체 두 개를 붙였다고 생각을 해버리면요 여긴 1이라고 놓고 여기도 1이라고 놓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얼마가 돼요 루트 2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어떻게 돼요 대각선이니까 루트 3이 되겠죠 오케이 여기는 얼마일까요 여기는 2고 여기는 1이니까 여기는 루트 5가 되네요 와 이거 제곱 이거 제곱 이거 제곱 성립함으로 이거는 뭐야 90도가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아 평행이동을 통해서 여러분들 각을 구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답은 90도가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다시 이렇게 꼬이니치에 있으면요 어떤 직선을 평행이동시켜도 상관없어요 그건 여러분들 마음입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얘를요 어떻게 이동시켜서 이렇게 이동시켜서 그림을 통해서 이렇게 이동시켜서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어서 우리가 직각이라는 걸 확인을 하고요 그게 바로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가 구해진다 어떻게 돼 있을 때 꼬이니치에 있을 때 각이 구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여러분들 요건 좀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여러분들 생각을 할 수 있냐면요 거리가 좀 어려워요 사실은 근데 지금 한번 하고요 나중에 두번 하고 나중에 세번 하면 편하니까 지금 이해하십니다 일단은 예를 들어 드리는 건 다음 시간에 하고요 꼬이니치에 있는 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구할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거기다 필기하세요 자 어떤 또 평면이 하나가 있는데 자 어떤 직선이 하나가 있고요 또 직선이 하나가 이렇게 뚫고 지나갑니다 제가 내가 L이라고 하고요 여기 M이라고 놓고요 여기 알파라고 놓겠습니다 그럼 L과 M의 거리를 구하라 자 거리를 구하라고 하는 것은요 항상 어떤 거리를 구하는 거예요 가장 짧은 최단 거리를 구하는 겁니다 자 최단 거리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최단 거리가 나오겠니 라고 하면요 일단 두 직선 사이의 거리 중에서 가장 짧은 거리를 구해야 되는데 자 내가 이 점하고 이 점이 가장 짧다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여기는 반드시 뭐예요 수직이겠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수직일 때가 바로 최단 거리가 나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꼬인 위치에 있는 두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바로 어떻게 구해진다 가장 짧은 거리는 그게 바로 그냥 거리라고 해서 상관없습니다 그거는 바로 이 직선이 얘와 수직이고 얘와 수직일 때 동시에 수직일 때에 내가 여기 a에서부터 b까지 선분 a b의 길이를 이게 바로 거리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나중에 벡터에서도 꼬인 위치에 있는 두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문제가 자주 나와요 우리가 수능 연계 교재에도 많이 나옵니다 지금 마인드를 길러주세요 얘도 수직이고 얘도 수직일 때 동시에 수직 그래서 선생님이 써드릴게요 동시에 수직인 경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써주시면 되는 거고요 일단은 선생님이 이 얘는요 우리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얘를 좀 들어드릴 테니까 일단 여기까지 정리하시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드디어 공간대용을 좀 더 깊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할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복습하시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